대수학과 기학이 상호작용을 해왔긴 한데요. 수천 년 동안 해왔지만 그 사이에 장벽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둘이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준 게 바로 17세기 초 데카르트의 불멸의 엽적입니다. 데카르트는 1637년에 유명한 책을 한 권 썼는데요. 방법서설이라는 책입니다. 방법서설. 이 책에서 데카르트는 과학의 방법과 목표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. 방법적 회의, 수학적 원리 발견을 골자로 하는 책인데요. 이 책의 부록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. 부록이요? 네. 부록에서 기하학, 광학, 천문학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자신의 방법론을 설명합니다. 그 중에서 특히 기하학 편에서 좌표계에 대한 설명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. 그래서 참고로 데카르트는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고 나는 생각한다, 고로 나는 존재한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제 그 와중에 군인이시기도 했어가지고 칼도 굉장히 잘 썼다고 하고 실제로 군 경험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수학도 좌표계를 만든 사람이기도 한데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우리가 흔히 방정식의 X라는 밀수를 많이 쓰잖아요. 그 X를 미지수로 처음 나오게 된 책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데카르트라고 방법서설이에요? 네. 알려져 있습니다. 송하는 밀수가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 X, Y, Z 이런 게 밀수로 됐는지에 대한 시작도 이제 데카르트의 영향이다.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신학이 지배하던 이제 막 러니상스가 이던 시기인데 나는 생각한다,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어떻게 보면 변화를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이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 그 당시에 데카르트는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의 학자, 약간 수학자들의 수학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. 17세기의 뉴튼이 많이 인용하는 말 있잖아요.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거인이 데카르트라는 얘기들이 많죠. 그 사람이 그러니까 뉴튼이 데카르트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. 뉴턴이 사실은 굉장히 정말 뛰어난 업적을 남겼고 학자로서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수학자지만 동시에 굉장히 이제 많은 싸움을 남기기도 한 사람이거든요. 뭐 라이프니츠랑 누가 먼저 미적분을 했네 마네라는 그런 논쟁도 지금도 이제 하고요. 쟤는 그냥 내 거 다 베낀 주제에 막 이러면서 이제 온갖 이제 성질을 부린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조차 나는 데카르트의 어깨 위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데카르트를 존경했고 그래서 아쿨리드의 방법과 데카르트의 방법이 미적분을 쓴 불멸의 저서 프린키피아의 그 문법과 어법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가 있어요. 그런 것만 봐도 이런 대수와 기아의 만남을 정말 정말 뉴턴도 존경했구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.